지금 남아있는 지역으로 보면 잘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사람으로 보면 아주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남아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남아있어요. 저분을 공천할 거냐?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하지 않을 거냐?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전히 방송을 열심히 하셨는데 국민의힘 공천 리스트는 아직도 유효한 리스트로 남아있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관찰자, 제3자로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유승민 퍼즐을 맞춰서 유승민을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데 공천하면 서울선거는 아마 국민의힘이 대승할 거다. 박정현 판승부 목요일의 연장방송 정치클리닉이 돌아왔습니다. 정치권을 향해 정치국수들이 특급 처방을 내려주는 시간으로 새로 인기 코너로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하셨어요. 먼저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으로 유승민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바쁘시죠? 네, 뭐 환자는 봐야 되고 공관위원으로서 좋은 분 공천하려고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좋은 비례대표도 모셔야 되니까 추천도 해야 되고 이야, 그렇군요. 오늘도 그럼 공관위원... 네, 회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 의원들 신청하신 분들 한 50분 정도 면접을 받죠. 아, 그러세요. 실제로 또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 이게 3당이 어렵다는 거는 뭐 이렇게 공천관리위원이나 이런 걸 해보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제 유력한 당의 공천을 받아야 당선이 이제 쉬워지니까 인재들이 다 이제 몰려가죠. 그래서 이제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기호일본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난맥상 이건 옳지 않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번을 들여다보면 거기도 보면 또 별로 그렇게 민주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한 냉정한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연륜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짧고 얕으고 그런데 참 좋은 생각들을 가지신 분이긴 하나 대중들한테 딱 내놨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딱 보이는 그런 분들이 좀 적다. 인력풀이 그래도 조금 아쉬운 병이 있다. 많이 아쉽죠. 지금 저기 뭐 국힘에서 공천 신청했는데 부당한 이유로 낙천 되신 분들 컷오프 되신 분들 민주당에도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대표의 사적 감정이 반영되어 있고 용산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는 이분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심지어는 여론조사에서 결과 훨씬 좋은데 떨어진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의 성향이 저희 계획신당은 잘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거기서 떨어지고 우리는 또 그런 격리 낸 사람은 부족하고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3번, 3번째, 제3지대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으면 국민들이, 유권자분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할 만한 분들이 보이잖아요. 늘 정치 뉴스를 보시니까. 그게 아쉽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공천 파동이 있으면 그분들이 제3지로 많이 잘 흡수될 것이다 봤었는데 생각보다 또 계획신당 쪽으로 추가로 흡수되시는 분이 좀 적어서 그게 이제 경선을 치는 분들은 못 나오는 거고 컷오프 되신 분들은 오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합쳤다가 또 제3지대의 텐트가 찢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굉장히 떨어졌고 현재까지의 정치 구도를 구도로 싸움을 수밖에 없으니까 보면 국힘은 그냥 입이 귀에 걸렸다고 봐야죠. 국힘이 입에 귀에 걸렸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현재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그래요. 오늘 나왔던 MBS 조사 결과가 보면 굉장히 의미. 유의미한 차이로 벌어져 있죠. 그렇지 않나요?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 MBS가 4일부터 6일까지 조사 결과.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29%. 8% 차이가 납니다. 유의미하게 벌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의 개혁신당. 4% 좀. 3, 4% 정도. 그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을 때. 한 2번, 2번, 3번 정도 넓게 보면.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비례대표 순번에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공관위원님의 7분이 7분이요. 이제 위원장님이 포함해서 7분이 계신데. 저희들은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이번 선거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선거 구도와 선거 이슈를 제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좋은 분들을 추천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제 지인들 아니면 다른 여러 위원들의 지인들이나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원장님 다 취합하고 계시고 다음 주 월화수가 저희들 비례대표 신청자분들의 면접이 있습니다. 보고 끝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난상토록을 하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번을 정하는 그런 토론인가요? 순번도 정하고 누구를 할 건지 우리 욕심은 5명 정도까지가 욕심이에요. 한 8에서 10% 정도를 얻자. 5명 정도까지 당선권이 될 수 있기를.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마지막 난상토론을 하고 비례대표를 여러분들께 시민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아까 녹색정의당에 조초라 박사님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키가 솔깃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박사님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분들으로 한 번. 국가 공천할 예정이나? 네.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원장님보다 더 셀럽이 있을까요? 현재 개혁신당 내에? 그렇다고 해서 얼굴 알려졌다고 저는 정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어떤 3지대 정당의 입장에서는 셀럽을 통해서 관심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중들을 많이 이렇게 흡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 사이즈가 안 돼요. 너무 겸손하시게 성찰적으로 말씀하시고요. 본인이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정치라는 거는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검은색부터 흰색까지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루 종일 들어도 페리클리스처럼 저분 집에 가는데 길 잃어버리지 않게 등불을 들어서 하인을 보냈잖아요. 그 정도의 그릇이 돼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좀 못해요. 김종인 공관위원장께서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 얘기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그런데 그래서 김종인 박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개해서 여러 가지 포석들을 하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거기도 우리 지금 개혁신당에도 보면 한 3개의 그룹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각자 여러분이 다 의견을 개진을 하거든요. 하면 잘 들으세요. 그리고 가부의 표시가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한마디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속 모으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도 또 얼마나 인맥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의 기본 아젠다 이슈를 좀 크게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래요. 크게 가져가서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개혁신당에 한 번 눈길을 주십사라는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위원님께서는 이제 국민들이 가장 위기를 느끼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 명백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분들의 공천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아 그거는 누가 될까요? 그게 저도 아니 제 개인의 사견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세견이 또 공식적인 의견이기도 하죠. 위원으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날 2시에 원래 공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언론 브리핑도 하시고 모두 발언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MBC에 불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시더니 공관위원 이거 프레스 릴리즈 하는 것보다 MBC에 가서 1시간 정도 충분하게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게 선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고. 급히 가시면서 함원장이 회의를 주관을 잠시 하고 있으래요. 그런데 뭐 2시에 프레스가 다 들어오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사실 제가 방송밥을 먹은 지가 3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려요? 아 떨리셨어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쭉 우리가 회의해왔던 내용이 있으니까 수도권 남부에 반도체 벨트에 양양자 의원, 이은혁 의원 그다음에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딱 들어가고 그걸 쭉 연결해서 남양주까지 연결해서 수도권 남부에다가 최소한 낙동강 정상과 같은 지역구는 배치가 됐으니 거기에 부합되는 비례대표 공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또 출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 양육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니 우리는 그러면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성. 기후 문제는 좀 다음에 한 10년 뒤에 고민을 그렇게 해드려도. 강의가 커지면. 그래서 그때 고민하기로 하고 저출산. 실제로 지금 동기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출생. 제 나이 때? 저는 76년생입니다. 76년생이면 한 60만 명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가 그때니까 입시가. 저희들 때가 110만 명이에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23만 명이에요. 지금 인구 피라미드 그리면 우리는 10년이 지나면 정말 밑에 신생아가 20만 대예요. 그리고 60, 70, 80, 제가 60이잖아요. 100만 대. 인구 별로 안 줄었어요. 요즘 워낙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의사가 부족한 이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최장수 국가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안 줄어. 100만이. 그럼 20만이 100만을 10년치. 59년부터 70년대까지가. 부양을 해야 된다. 100만 인구 10년치를 부양을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어요? 당장 10년 뒤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거 맞는. 그게 양극화를 우리는 제일 걱정을 하죠. 그게 부 때문에 돈의 문제, 양육비의 문제가 저출산에 한 원인이거든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죠. 우리 때는 사과 개짝에다가 젓가락 두 개 들고 결혼해서 애 낳았다 이러는데. 그거는 정말 꼰대 같은 얘기예요. 그 시절 얘기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20대, 30대한테 그런 얘기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혁신적인 공천을 기대하면서. 오늘 첫 번째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첫 번째 환자 보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또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5일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만나서 악수를 한 장면을 두고 많은 평가들이 있었고. 조국 대표는 하객진처럼 협력하자. 이제 선거연대를 넘은 방탄연대다. 또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우리 한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상태? 조국 신당의 모습? 일단 지역구 공천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공천을 했죠. 민주당이? 민주당에서. 그런데 비례대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친문 세력의 일부와 이렇게 화해 시그널을 보냈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더 추가적으로 갈등이 좀 스그러들 수도 있다? 일단 원내에서 적어도 비명을 표방했던 의원들은 다 흔히 말하는 거세를 했죠. 그런데 조국 신당. 조국 혁신당. 혁신당에서는 친문의 세력들을 새로 구축해서 교도부를 확보하는데 서로 손을 잡았다. 딱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박원석, 새론민의 책임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요즘 굉장히 지금 당일도 바쁘시고. 그러게요. 지하철 안에서 뛰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얼굴 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지쳐보시는데. 요즘 정치 상황도 보시면 많이 지치시죠? 어떠세요? 뭐 제가 요즘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기말이 아닌데 선거는 세기말 선거다 이게. 아 세기말 수준의 선거다. 너무나 어려운 선거다.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선거의 양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좀 아까 나왔던 장면까지 포함해서 피고인연대지 않습니까? 아 피고인연대다?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 한 분은 본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포함해서 국회까지 모두 다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는 분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방탄정치 방탄국회의 판을 받는 분이고. 한 분은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수단으로 당을 만드는 것을 택한. 조국 혁신당이 있고. 일종의 방탄정당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당을 보면 대통령 부인을 방탄하느라고 국정을 송두리째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탄국정, 방탄국회, 방탄정당까지 방탄정치를 심판하고 제가 앞에 수식어를 좀 더 붙이면 윤명국의 방탄정치를 심판하고 문명국다운 민주정치를 여는 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민주연대입니까? 그래서 대안은 민주연대?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민주연대입니다. 개혁신당도 대안이잖아요. 그렇게 답답하게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정말 같이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아니, 얼마나 일반 유권자분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개혁신당 내부 성과를 좀 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박원석 의원님이 서른 내용과 포옹도 하시던데. 그럼 얘기가 좀 잘 되고 계시나요? 아, 그 서른 선배님하고는 제가 2012년도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상임위를 같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더 없었구만. 네, 상임위를 거의 4년간 같이 했고요.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또 한참 선배이시니까 저를 굉장히 잘 보살펴주셨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아까 민주연대 추진 선언하는 기자회견장에 저도 갔다가 반가운 마음에 포옹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서른 의원님은 어디로 나오시나요? 원래 지역구 시절에서 나오시나요? 아, 그렇군요. 다시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연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상의 지표를 보면 그래도 조국혁신당의 지표가 의미 있는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전부터 나온 조사는 두 자릿수 나오기도 하고, 오늘 이제 발표된 MBS 조사 보면은 7%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신당은 한 3, 4%? 새로운 미래에는 한 2% 내외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고. 아니, 일단 조국신당의 전략이 좋은 게요. 선명합니다. 선명합니다. 복잡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검찰 독재정권 종식. 그렇죠. 이게 구호예요. 그거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간결하잖아요. 아, 예. 간결하다. 간결함이 선거에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도 새로운 미래도 복잡해요. 뭐, 개혁신당은 막 이제 자질부리한 정책들 많이 발표하고, 새로운 미래는. 앞에 있는데 지금. 새로운 미래는 당만 들고 통합하고 당명 바꾸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복잡합니다. 저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게 일정 부분 맞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국신당의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나오는 지지율을 조금 뜯어보면. 뜯어보면. 민주당에서 이동한 지지율이잖아요. 아, 그렇죠. 확장성은 크게 없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과 조국혁신당이 경합하는 이런 양상인데.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신당이. 처음에는 민주당이 그걸 우려해서 선을 걷어요. 그래서 뭐 자중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조국신당을 향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어쨌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초록은 동색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가 제2위성정당이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어차피 나중에 다 통합될 텐데. 그래서 어제 저 모습이 연출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그런데 이게 가져올 결과는 민주당이 만든 비례연합정당, 비례위성정당 내에 순번 갈등을 격화시킬 거예요. 예상보다 기대의석이 축소되기 때문에 아마 앞순번을 둘러싸고 순번이 아직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내부 갈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의 재공천을 두고 굉장히 또 지금 비판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어떤 비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실망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그래서 지민비조를 조국혁신당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좀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이 그런 아이디어까지도 굉장히 발랄하다. 그리고 그게 먹힐 거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일단 지역구 공천에서 잃어버린 지지율을 조국혁신당이 다 가져갈 거다. 박원선 님이 죄송한데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국혁신당 쪽으로 많이 갈 거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같은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지민비조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박원선 님. 지민비조가 뭔지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들어봤더니. 지역구가. 그러니까 이중대 호소인 전략이에요. 이중대 호소인 전략. 굉장히 연구 많이 하셨네. 과거에 열린민주당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똑같은 거고. 이중대 호소 전략. 우리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밀고 비례는 우리 달라. 이게 지민비조잖아요. 그런데 저건 자칫하면 지는 민주당 비루한 조국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지민비조가 될 수 있다. 지는 민주당 비루한 조국당. 말씀을 좀 드리고. 용혜인 의원이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비례대표 재선이 드물어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오선하신 분도 있는데 대단히 특이한 경우고. 또 권은희 의원이나 이렇게 비례 대표로 재선하신 분이 있는데 비례 위성정당으로 재선은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이죠. 게다가 셀프 공천이잖아요.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심한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여의도 기생충이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데 그런 건 너무 심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처음에 예상했던 순번에서 뒤로 밀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3번일 거다. 5번일 거다. 7번일 거다. 그런데 그 비난이 커지면 10번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10번까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용혜인 의원도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데다가 이게 조국 혁신당이 뜨니까. 민주당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의 기대 의석이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부의 순번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저게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한 몇 주간에.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당에 대한 분석은 정확한데 지금 어때요? 구축당은? 의사니까 잘 아시잖아요. 원래 자가진단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냉정하게 처음 모두의 진단을 했습니다. 아니 2월 4일 날 만들고 2월 9일 날 개혁신당이랑 통합선언을 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당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일단 당은 본인의 자신들의 가치와 정체성과 당원과 지지자를 중심으로 자강을 하고 자강 후에 연대든 통합인은 해야 된다. 2월 9일 너무 빠르다. 2월 말쯤 가서 여러 가지 따져볼 거 따져보고 그다음에 스스로의 가치 비전, 인물 이거 세운 이후에 모색해도 해야 된다. 마음들이 너무 급했어요. 그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개혁신당도 지금 새로운 미래도 가져온 겁니다. 그 시점에는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지금 만남 딱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개혁신당은 계속 누가 오니, 가니, 그러다 노쇼 나고 이거의 연속이었어요. 당원들의 스트레스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려면 때려쳐야 된다. 이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의원이 몇 명이든 지금 지지율이 얼마든 남은 35일 동안 국민들에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저런 모습이나 공천으로 정권 심판도 못하고 정권 교체도 못한다. 대안의 경쟁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국민 나라한테 드리자. 저는 당원들의 그런 말씀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열을 추스려서 이제 의원이 내분이 됐으니 더 이상 기웃기웃하지 말고 총선 마지막 날까지 원래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로 새로운 미래로 좌거 운명하지 말고 일로 매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인재영역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지금 지지율도 의미인 지지율 두 자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그런데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를 현재는 대표죠. 재수사를 지금 착수를 한 것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아까 저희 방송 1부에서 유사명 전 총경은 이거 완전 정치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가셨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조국혁신당 특히 조국 전 정무수석 전 법무장관은 되게 반갑겠죠. 이 수사가? 고맙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반갑다? 네. 아 뉴스가 오히려 덕에서 어떤 지지층을 집결할 수 있는 집결시켜줄 수 있고 우리가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나의 선비는 배나무 밑에 가서는 갓을 고쳐 쓰지 않고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수사가 한 달 늦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못할 수사도 아니고 이미 다 인지하고 있고 그렇죠. 증거 같은 건 다 갖고 있을 텐데 외려 이렇게 해서 그냥 흔히 키워준다 그러죠. 조국 대표를 더 키워주고 있다. 오히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거에서 제일 좋은 게 능력이 뛰어나서 주목받는 게 베스트지만 노이즈라도 그게 부족하면 불쌍해 보이는 것도 좋은 선거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박해받는다는 느낌이 딱 들면 특히 야당은 그 구도가 최고죠. 나름 딱 불끈하고 일어설려고 그러는데 더 지금 또 수사 또 들어와 주니까 지지세력을 모으기에는 이것보다 고마운 일을 느끼겠어요. 조국 혁신당에서 더 좋은 포재가 될 수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새삼 수사를 게시한다는 게 고맙죠. 검찰로서는 패착일 수 있다. 그런 의도는 없이 그냥 한 수사라고 저는 봐요. 우리 검찰이 설마 아니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얀나무 밑에서 가끈 고쳐매지 말라고 이러니까 정치 검찰 소리 듣고 욕먹는 겁니다. 아니 진작하든가 왜 지금 하필이면 선거 앞두고서 당연히 이런 반론이 나오고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게 항상 검찰이 문제예요. 결국 이거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쪽을 키워줍니다. 이게 적대적 공생체제예요. 제가 앞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는 모습이 그로테스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윤석열 살리기 연대입니다. 저쪽에 명분을 줘요. 이게 저 피의자 피고인 연대고 범죄자 연대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면 이건 또 윤석열 한동훈 살리기 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 아주 불행한 적대적 공생체제가 지금 눈앞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 적대적 공생체제를 벗어나려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같은 제3지대가 커져서 한국 정치 혁신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공천심사를 해보니 그런 분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텐트가 찢어지는 바람에 지금 비바람이 다 들어오잖아요. 왜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정말 답답해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 7, 8호 인재형위까지 막대고 신장식 변호사, 이혜민 오픈서베이 CPO, 서황진 전 서울연구원장, 김영현 전 법제처장,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박은정 전 부장검사, 차기군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면 당에서도 인재형위도 받으시고 하시던 이 리스트 보시는 어떤 판단을 하세요? 딱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들까? 몇 면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뒤에 했던 여러 가지 이력들을 볼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번 지역구 공천에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측에 의해서 거의 정말 비명행사하신 분들, 이런 그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진 친문 세력, 올강소나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끼는 마음을 가진, 애정 가진 분들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싹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결집하기에는 딱 좋은 분들이죠. 매력적인 리스트가 될 수 있다. 박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도 있고요. 좋은 분들입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다만 오늘 영입된 박은정 차규분 두 분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 해임된 상태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런데 이분을 영입한다는 건 글쎄요.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 참여나 검찰의 정치화 이걸 비판하는 게 조국의 혁신당의 기본적인 것이었는데 박은정 검사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돼 있는 과거에 있었던 수사 때문에, 감찰 때문에 이분을 영입해서 공직후보로 내세울 줄 안 내세울 줄은 모르지만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차규군 출입국 정책본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김학의 씨 출금 관련해서 당시에 직위 해제되고 이랬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 영입된 분들 다 좋은 분들인데 좋은 분들이 모여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를 할 때도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한테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공직후보자, 헌법기관이 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로 나선다면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상식을 갖고 있다면 매우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정경심 씨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께. 네, 그 질문을 드리고 싶다. 제가 답을 해도 될까요? 네, 답해 주세요. 아니, 리스트에 없으신데 네,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겠죠. 정경심 씨는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런데 아마 사면이나 이런 것도 너무 불쌍하다. 온 가족을 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그건 이제 정서적인 거고 정서적인 얘기죠. 유죄냐 무죄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선거는 정서를 치르더라고요. 역사의 법정당이 안 되길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해봤고요. 두 분의 처방전을 듣고 첫 번째 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한병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안타까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께서는 본인은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사실 어떤 범죄의 의미가 되게 뚜렷하진 않은데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고 난 다음에 아마 처음에 주식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됐는데 그거는 다 형이 나왔죠. 무죄로 나왔죠. 그러고 나니까 딸의 의과대학 입학 문제 이런 걸 계속 나와서 온 집안을 다 털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은 분하기도 하고 억울한 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정된 사람이 혐의를 받는 거고 그 정도는 그 당시 입시에 누구나 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겠지만 2심까지 지금 현재 유죄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당관의 용언. 조국 장관의 용언.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내가 정치적 심판을 받겠다라고 또 나오는 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힘든 물론 지지하는 유권자의 지지는 받겠지만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정말 여러 번 힘들게 한다. 그런 점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초방하시겠습니까? 일단 나섰기 때문에 나섰기 때문에 가야죠. 일단 나섰으면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거는 공천 내용을 보고 영입 인재들을 볼 것 같으면 충분히 지지 세력의 편을 얻을 수 있을 거고 15% 정도의 지지를 얻게 되면 유의미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겠죠. 나섰으니 최선을 다하시라. 박 의원님은? 저는 누구에게나 참정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은 분이 선거에 나오고 정치 참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이든 정치든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혹은 사적인 어떤 복수의 수단은 될 수 없다.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법률적 수단의 명예회복. 네. 맞습니다. 조국 신당의 전망이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탄 그 이상, 이중대 그 이상의 조국 신당의 비전은 뭔가? 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처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처방전까지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역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신윤은 누굴 말하는 거며 컷오프를 누굴 말하는 걸 말씀드린든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개판 기준으로 그런 공천이 이루어졌다? 좀 공유할 수가 없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를 우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나시는 사람 있으세요? 누구를 특별하게 이 사람은 밀어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데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기자들과의 답변 과정이었는데요. 네. 기자의 질문에 다소 뭐랄까요? 이게 좀 서로 설전을 하듯이 답변했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주제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스템 공천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 또 당내 공천을 두고 잡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대구 공천을 받았던 홍석준 의원. 이런 분들이 재심해달라 강하게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저는 질문한 기자가 준비가 덜 됐다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바로 반론을 했어야 됐다. 네. 반론을 할 사람이 저같이 무궁무진한데 반론을 제기 못하니까 저게 언론에 나가고 저게 카메라에 비춰서 뉴스에도 나가고 신문에서도 기사화되면 아주 분식이 잘 되죠. 지금 주류 언론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든 공천이라든지 국힘의 공천 내용을 보고 시스템 공천이다. 당내 잡음이 없다. 잡음은 보도를 안 하죠.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리고 기자의 질문도 보면 저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기자를 보면 저 기자분 누군지 모르겠으나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저 질문을 던질 때는 반드시 저렇게 답하는 건 예상이 될 거고 그러면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딱 특검법 처리되고 난 다음에 6명, 7명 한 번에 싹 정리하고 하는 게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저것도 짜고 치는 어떤 약속 대령 같은 질문, 답변 아닌가. 기자회견만 약속 대령 같다? 아니요. 느낌이 그렇게 드는데요. 왜 제게 추가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나요? 저 많은 기자들 중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에게 굉장히 아픈 말씀인데. 모르겠어요. 제 느낌을. 사실은 딱 질문을 하고 있으면 다른 타사 기자들이 꼬리 질문으로 같이 첨언해서 질문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대로 왜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이. 제가 기자면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 물론 후반부의 영상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화법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국민의힘 공천이 민주당 공천과 대비돼서 상대적으로 잡음 없는 조용한 공천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잡음만 없는 게 아니고 쇄신도 없고 감동도 없다. 산모 공천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 말이 많지 않았어요.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뜯어보면 문제 많은 공천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최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단수로 공천 받고 이랬어요. 임종득 저 안보실 2차장.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하셨던 분. 그분도 천안에서 단수 공천 받으셨고. 그다음에 각종 판결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지금 공천을 그냥 쉽게 쉽게 받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당의 중진이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면 민주당이 워낙 요란하다 보니까 이쪽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뭐랄까요? 공천 갈등, 공천 내홍. 이런 걸 의식해서 공천을 하다 보니까.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 제의 문제도 있었고. 현역 의원들 다수가, 그것도 중진들 다수가. 결국 현역 의원 중에 컷오프된 사람들은 대부분 초선이에요. 중진은 일부고. 그렇죠. 다수가 살아남았으면 현역 불폐 공천을 했는데. 그런데 다행히 이게 크게 욕을 안 먹는 이유가, 욕을 덜 먹는 이유가 현역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크게 욕을 안 먹고, 욕을 덜 먹고 민주당에 비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썩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그런 공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다 할 인물이 안 보입니다. 보통 이게 공천 시즌이 돼서 공천을 쫙 하고 나면 정말 다음 세대에 이 당의 정치를 이끌 새로운 인물들 이런 게 안 보여요. 차세대 주자들.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때도 그랬거든요. 미통당 시절에 한계환 대표가 했던 공천도. 그렇다 보니까 후보 경쟁력들이 떨어져서 가뜩이나 선거 구도도 나쁜데 굉장히 크게 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실책으로 국민의힘이 좀 살아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서로의 실책으로 살아나고. 여기도 그다지 경쟁력 있는 공천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의 성패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출마를 안 할까?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본인은 출마를 안 한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이를테면 본인이 칼을 딱 들고서 어마어마하게 쇄신을 하는 공천을 하려면 자기가 출마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역시 쇄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쇄신도 안 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다 할 인물도 없어. 한동훈 만한 인물도 없어요. 왜 안 할까 저분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한 명 있었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죠? 한 명? 김경률.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 정도면 본인이 나가서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서울 수도권의 향배는 아직도 몰라요. 선거가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수도권 선거를 이를테면 앞장서서 출마해서 리딩할 수 있는 후보가 없어요. 국민의힘 안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출마를 안 했을까? 당대표가 그냥 선거구 돌면서 함께 셀카. 그거겠죠. 그거겠는데 출마하는 것보다 더 화끈하게 선거를 이끌고 가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원희룡 전 장관과 매첩이 성사됐는데 보면 요즘 당 상황도 어려워지고 수도권이 어려우면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옥과 안 나갔으면 더 선체 선거 지휘하기에 좋지 않았을까? 불출마하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주장도 민주당 내에 있었는데 애초부터 그럴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출마는 저분의 검토 리스트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신사는 느낌은 덜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대구 달서구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된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보고 어떻게 뜨셨어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인 인간적인 의리를 보면 충분히 매력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크기를 공천을 주는 걸 보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참 아주 정말 그로테스크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로테스크하다. 그걸 한 화면에다가 만일에 공천장 주는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공천장을 누가 주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사진의 한 장은 남을 텐데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한 스틸 사진의 프레임에 잡힌다. 정말 그로테스크한 사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우리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이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장면이 연출됨으로써 과거와 화해 메시지가 되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에 싫어했던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 그 사진을 보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의 지지를 돌아설 수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념이 대단하다. 집념.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을까요? 네, 2016년도에 찐박 공천 파동이 났잖아요. 그 공천 파동에 도화선이 뭐였냐? 유영화 공천이었습니다. 그분을 송파의 공천을 주려고 했는데 김우성 대표가 그건 도저히 있는 건 못한다. 해가지고 옥새들고 나르샤의 도화선이 됐던 거예요. 내가 저 유영화 공천은 못 준다, 죽어도. 왜냐하면 찍어 누르니까, 청와대에서. 그래가지고 찐박 공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선거까지 졌잖아요. 근데 지금 무려, 무려 지금 몇 년이니까? 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유영화 공천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영화가 배치다는 건 내가 보겠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했을 때 이미 결정된 공천이었다고 봐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공식화시킨 거일 뿐이지. 그걸 보면서 유영화 변호사를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저 집념의 실체는 뭘까? 물론 유영화 변호사는 의리를 지켰고 가까이서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보필한 건 맞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8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지난 8년이 그 상황을 더 강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상당한 집념이다. 아들이여도 8년 동안 저런 집념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상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봐도 읽으신 분들이 유영화 변호사에 대한 정말 마음이 정말 강하시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니 공천에 이어진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공천에 대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보수 대집결, 충분히 이런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할 때는 가능한 조합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47개 항목에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 6년 반을 전직 대법원장을 그렇게 공경에 몰아넣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항소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아쉬움이, 이렇게 유영화 변호사를 챙길 정도의 보수에 대한 애정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보수 대집결을 원한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6년 이상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47개, 세부항목 93개, 전부 무죄거든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 연루하신 분을 또 항소심까지 끌고 간다. 인간적으로도 저는 참, 현행 검찰이나 법무부의 행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엄격하신 판단을 하는 분들이, 타득당한 대통령하고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화해를 빨리 할 뻔니까. 빨리 하고 정치적으로 결탁을 하는 걸 보면, 정치는 역시 냉정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인이 볼 때는, 참 어려운 결정들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한 14곳 정도 공천이 남았다. 킬러분항이 좀 남아있을까요? 국민의힘 공천에. 지금 이제 서울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공천이 아직 좀 남아, 서초갑, 서초갑 됐습니까? 서초갑은 지금 TV조선의 앵커가. 지금 남아있는 지역으로 보면, 잘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사람으로 보면, 아주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남아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남아있어요. 저분을 공천할 거냐.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하지 않을 거냐. 저는... 그러니까 여전히 방송을 열심히 하셨는데, 국민의힘 공천 리스트는 아직도 유효한 리스트로 남아있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관찰자, 제3자로서 관찰을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유승민 퍼즐을 맞춰서, 유승민을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데, 공천하면 서울 선거는 아마 국민의힘이 대승할 거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의 공천권자라면 한다. 과거가 어쨌든 간에. 이기기 위해서나 뭐든지 하라 한다면... 개혁신당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하고 유승민 대표하고는 이미 끝났어요, 관계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속보가 떴는데, 자유통일당에 4선 국회의원이 입당을 한대요. 자유통일당이? 전광훈 목사의 정당인데, 민주당 쪽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준 사람한테.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이준석 대표의 대구력이다. 그분은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전광훈 목사한테 간다? 이건 개혁신당으로서는 정말 좌절스러운 얘기죠. 황보승희 의원이 내일 자유통일당 입당한다. 황보승희 의원이란... 황보승희 의원입니까? 저는 4선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제작진이 판단한 건 그 내용이라고... 그래요? 제가 정보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굴욕이다. 어찌 됐건 굴욕이다. 그러니까 저도 유승민 의원은 강남에 공천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 돼요? 될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 남은 카드다? 왜냐하면 형식이 국민 추천제잖아요. 아, 예, 예.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 내몰려가지고 늘 대구 쪽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강남 쪽에서는 그런 프레임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꿋꿋하게 보수를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현 정부하고는 거리를 둔 반 비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분을 강남에 공천을 국민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 아주 뭐 그림이 너무 예쁘죠. 와우! 그러면 그 공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데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까지 윤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정말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하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 지사선거 때의 어떤 빚진 마음은 저는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저는 뭐 빚진 마음은 아니라고 봐요.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봅니다. 누가 빚진 마음 이런 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아, 왜 그러세요? 현직 대통령한테. 의리도 없고. 그래도 만약에 정말 유승민 전 의원이 강남 갑을 두 중에 하나에 공개 된다면... 아마 갑 쪽이 가깝겠죠. 한대면. 을보다는 갑이 쉬우니까. 된다면 정말 국민의힘이 큰 파워가 될 것이고 다른 정당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다. 또 하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당. 지금 비례대표 후보가 국인난을 겪고 있다는 의회인데요. 150명밖에 접수를 안 해서... 아, 150명 많이 한 거 아닌가요? 150명 밖이라고 얘기해요. 비례대표 리스트를 30명 짤 겁니다. 아, 5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적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지원자가 좀 적었다. 지난 총선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발표를 하고 있는. 네. 마음에 드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수 시한은 이틀 연장했대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연장한 거는 딱 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20명 딱 추리기 아주 애매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줄 사람이 있는데 아직 서류를 제출 못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설득 작업이 아직 이틀이 넘었다? 안 끝난 거죠. 아직 서류를 못 냈다. 아니요, 모시고 싶은 분들이 응모를 안 하는 거죠. 응모를 안 했다, 아직? 또 우리 개혁신당이 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분들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면접을 보는데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비례는 한 5번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당선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려. 본인들이 비례하시는 분들이 한 번 비례로 끝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치 입문의 첫 번째 과정으로 비례로 들어오면 그 이외에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지역구를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발판이 되니까 깨끗한 이미지로 선거를 시작하고 싶겠죠. 지금 이제 언론에 알려진 국민의 미래당, 국민의 미성정당에 신청한 몇 면을 보면 보수 유튜브 따따부따에 출연해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또 금메달이스트 진정호, 대한체육회의사, 김행전 장관 후보자, 김장겸 전 MBC 사장,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등 또 진양희 전 아나운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리스트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치권에서 공천 신청했다가 안 되거나 재탕삼탕 하는 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누구죠? 여기 아니죠? 예전에 여기저기 나왔다 떨어지거나 공천 신청했다가 안 된 분들 이런 분들 빼고. 그 진양의 전 아나운서는 영입 인재인데 좀 논란이 됐죠. 김건희 여사 영입이다. 기사적으로 굉장히 가깝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언니인 거지 정말 가까운 언니인 건 논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논쟁적일 수도 있고. 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SNS에 댓글이 담겨 있었다. 지역구 공천은 그나마 큰 잡업 없이 한동훈 비대 연장 주도로 이루어진 걸로 보였잖아요. 그러나 비례는 용산 거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그렇군요. 지금 김치국 마시면서 지원하신 분들 상당수는 안 될 거예요. 지한비용. 지역구는 한동훈. 비례는 용산. 또 그걸 금방 응용하십니까?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분들이 공천이 되는지.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지한비용이 맞는지. 지한비용. 그래서 아마 여기도 조금 논란이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유난 갈등 2차전 예상? 갈등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후보자들 중에 논란이 있는 분들이 꼭 생겨요. 검증이 잘 안 되거나. 한동훈 비대 연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제일 못했던 게 검증이잖아요. 인사 검증은 제대로 못했죠. 이번에도 좀 그런 사태가 재현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150명이나 왔는데 그걸 이틀이나 연장한다는 얘기는 한쪽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당이나 저도 작은 정당이지만 공관위원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50명 정도 심사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일반인이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아니 단순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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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역구 후보로 내면 안 된다? 아니 당의 얼굴에 부합되지 않은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한 10분 정도를 공관위원들에다 일반인이니까. 출연하니까 당 사무총장이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지원해 준 거만 해도 고마운데. 이게 지역구에다가 프랜카드 걸고 사무실을 여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선거도 뛰지 않은 사람이 심판으로 들어와서 20% 정도를 컷오프를 하려고 들면 이게 얼마나 당이 어렵냐. 그래서 재고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의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10%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내가 그냥 이게 시민이지만 저런 분이 당에서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문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도 개혁신당도 어차피 양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250개 지역구를 채울 방법이 없어요. 특전사. 양보다 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 가능한 공천을 해야지 거기서 저런 사람도 공천을 받아 이런 게 생기면 그런 평판이 누적되면 작은 당의 3지대 정당의 참신성이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천심사에서는 가급적 큰 정당보다 더 엄격해야 된다. 우리 공관위원장님이 회의가 길어지니까 딱 보더니 앞말씀하시면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셨어요? 네. 왜냐하면 자유롭게 얘기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아. 본인도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우니 어차피 본인이 한마디 하면 그게 최종 결정이 돼버리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충분히 토론을 하고. 편하게 토론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브리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달라는 말씀 안 하시고 나가셨는데 하여튼 우리는 6명이 남아서 정말 머리 터지도록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사실 아까 사무총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석도 사람들이 투표를 하려면 지나가다가도 주황색.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트. 민트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게 이제 뭡니까? 비례대표는 나중에 투표소 들어갔을 때. 아, 맞아. 아, 근데 그 민트. 아, 맞아. 봤는데. 아, 봤는데 하고 이제 좀 찍을 수도 있지. 길 가다가 이제 인사하는 사람도 못 보면 비례대표부들이 전국을 떠나면서 인사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약간 설득력이 있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설적됐죠. 10명을 하다가 20%에서 10%로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그래서 5명은 내일 공간위원장님이 한번 다시 리뷰해달라. 5명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거기는 표시해서 우리가 올렸어요. 조기수 위원장은 지금 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공간위원장이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시지?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거의 최고위원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조기수 위원장도 한번 불러오셔야.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계시고 좋은 분들을 어쨌든 공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공천 접수가 다 끝나서. 물론 앞으로 접수는 계속합니다. 등록 전까지. 이제 인터뷰하고 심사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바쁘시죠, 여러 가지로. 어떻게 연합공천 안 될까요, 같이? 하고 나서 일단 필요한 조정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이 자유롭잖아요. 메인몸이 아니니까. 잘 될 수만 있다면 정말 1번도 아니다, 2번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30% 있거든요. 그분들을 엮어줘야 되는데 엮어주지 않고 어떤 일로 갈라섰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만 있다 그러면 그런 노력은 그래도 잠시만 내가 공관님을 발을 들여놨으니 텐트에 찢어진 걸 꼬여서 방수 루프 붙여서 선거는 치르고 다시 또 헤어지더라도 뭐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개혁신당 내에서 발제를 하시면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 얘기는 했어요. 정치클리닉이 또 새로운 플랫폼으로.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1번 아닌 2번 아닌 그 다음 선거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슈. 두 분의 처방전을 듣고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공천 막바지에 들어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아직은 킬로문학이 조금 남아있는 이분을 위한 처방전 내려주세요. 먼저 박 의원님부터. 저는 용산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면서 남은 마지막 퍼즐을 맞추되 유승민을 공천하라. 처방전은 유승민을 공천하라. 깔끔합니다. 유승민을 공천하라. 원장님. 똑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강남 갑에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비례는 정말 깔끔한 사람. 당기당략으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좋은 사람으로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또 유권자니까 이 나라가 정치가 잘 되려면 비례는 정말 신선하고 좋은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처방전은 유승민 전 대표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방송을 듣고 계시면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판정치클리닝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병원장님,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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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spitality мов 여덟 유 somewhere 宝xa gun boca anda passa serv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